감독님 이건 제가 키라 잡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니죠? 자 참가 번호 13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자 이어서 참가 번호 13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혜진 양입니다. 171cm 53kg 장안대학교 항공학과 출신이십니다. 항공학과 출신이시면 꿈이 스튜디우스가 아니신가요? 네 사실 지금은 꿈이 좀 달라졌습니다. 스튜디우스가 여성이 많은 직장이다 보니까 대성으로서의 복지도 좋고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멋진 모델이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. 그럼 순수한 본인의 생각이죠? 네 저의 생각입니다. 부모님의 생각은 전혀 안 하십니까? 논의를 해볼 생각입니다. 자기가 결정 다해놓고 논의에 못합니다. 부모님 걱정되시겠습니까? 생각은 13번이었습니다. 네 다음 14번 박은솔 양 박은솔 양 죄송합니다. 14번 박은솔 양 아멘